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 역사적으로 오랜 앙숙이자 너무나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하고 터키입니다. 지금은 또 그리스는 에게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계속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기원전에는 페르시아 전쟁을 이렇게 침범해 가지고 그리스의 이런 연합군들이 이기고 이때 이제 마라톤 전투 같은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스만 터키 지배를 한 400년 정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를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물이나 이런 것이 잘 보존이 안 돼 있죠. 여기가 이제 페로포네스 전쟁이니까 우리가 역사적에서 많이 보았던 스파르타 전쟁이고 서구 문명의 여러분들의 출발지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었으니까 이 터키 과거에 이제 영토화량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섬들이 대부분이 다 그리스에게 넘어갔죠. 터키가 이렇게 있는데 참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도 뭐 36년 정도 지배를 받아 가지고도 굉장히 피해시이 강한데 그리스 사람들은 피해시이 굉장히 강하겠죠. 터키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특히 요즘에 이제 큰 문제가 이민자들이 계속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리스로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번에 터키의 에르도안 에르도안이라는 그런 독재자죠. 장기 집권에 성공한 에르도안이 이제 아마 그리스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그리스를 방문한다는 그런 외신이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눈여겨봤습니다. 봤는데 오렌 앙숙 트리키의 그리스 관계 개선의 공식 선언 기록 이쪽은 이제 무슬림 국가고 그다음에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에르도안 그런 대통령이 아데네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케스 그리스 총리와 함께 우호 설린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입니다. 양국은 땅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참 깊게 얽혀 있는 거죠. 양국 관계 세 페이지를 열고 상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에게의 문제 특히 이제 이 불법 여러분들 해상을 통한 특히 이제 이번 방문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한 60%까지 이렇게 해상을 통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줄어들어서 그리스가 굉장히 이제 좀 고무된 그런 해피인데 에게의 문제와 불법 이주 문제 그리고 그리스 내 트리키의 소수민족 문제 등을 선의에 기반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는 트리키의 적이 아닌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의 소중한 회원국으로서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됩니다. 에게의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에너지 부분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영원한 앙숙이고 무슬림 국가고 그다음에 터키는 아주 오스만 터키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지금도 관과 군의 여러분들 그런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그리스는 비교적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400년 가까이 트리키의 전신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고 현대들어서도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에게 성영유권과 영공침해 지중해 자원탐사 키플루스도 한 20% 정도가 터키계고 그다음에 80% 정도가 그리스계 그래서 국가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역사적으로 서양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초기의 기원전 기원전에는 여기에 이제 지금도 그리스의 식민도시들이 여기 많이 건설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보다도 터키의 그리스 유적물들이 더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참 문명의 산실인 에게 해 나라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쪽이 누가 있습니까 이쪽이 이제 시칠리가 있고 장아 모양 얘기가 이쪽이 여러분들 이탈리아가 있고 그 구석에 이오니아의 구석에 있는 데가 이제 천년제국이었던 어느 나라입니까 도시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역사의 그런 질긴 인연이라는 것이 참 오래 지속되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에르도안 에르도안이란 사람이죠. 이제 아데네를 방문하는데 수년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트리키와 그리스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12월 7일 아데네를 방문하게 되고 우리는 어제 이웃 그리스와 분쟁을 겪었고 내일 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바다 같은 기후 같은 지리를 공유한 두 이웃 국가로서 공통점에서 만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한 외신에 실린 그런 이제 12월 7일 그리스 특히의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번에도 참 그런 그리스의 야당 인사들이 어떻든 정권을 교체해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힘든 게 된 거죠. 터키가 역사의 큰 그런 물줄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스만 터키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터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전체주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터키를 딱 방문하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 인상적인 것은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과 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센 나라구나 그런 느낌을 느끼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